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11월 9일부터 16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 9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날인 10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2일은 제주도에 비수식이 있고요. 13일엔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지역은 구름 많은 날이 많겠는데요. 9일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중기해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